자 오늘도 2차전지 종목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는 와우넨 이상로 대표님 모시고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니 요즘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상로 스페셜 꼭 챙겨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잠시 대담을 나눈 후에 강의에서 또 2차전지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얘기들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2차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인 만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또 더 좋은 주도주를 또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제가 차근차근 원리별로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시청하시는 것 같고 오늘도 좋은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강의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를 제외한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름이 차상로라고 합니다. 차상로? 아 차? 자동차 섹터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 1분기부터 현재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300%까지 올랐던 기업들이 또 자동차 섹터거든요. 이런 자동차 섹터들이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 상세하게 또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많게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까지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유를 한 번 들어본다면 너무 좋아서 빠졌다.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너무 좋아서 빠졌다는 게 한 가지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최강 경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출 지표도 부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대신에 준비된 자료를 잠시 한 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우리가 역대 7월에 대한 수출 증감률에서 이번 2023년도 7월에 대한 자동차 증감률은 또다시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동차만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결국 자동차가 다음 달에도 이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는 꼭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또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왜 우리가 주가도 가다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정도면 꼭지일 것 같은데? 라고 이익시를 하고 나면 더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업종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앞 팔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라는 것은 EV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HEV 바로 하이브리드 또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총칭해서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보면 이런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이 생각보다 조금 낮게 잡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 현대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많게는 300%가 오른 기업들도 존재하거든요. 300% 오른 기업들은 덕양산업 같은 기업들은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붙이면서 저가부터 시작해서 300%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지금 일부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쉬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위를 보면 나는 전기차, 테슬라에 올인을 하겠다. 테슬라부터 리비안, 루시드 열풍까지 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도대체 언제쯤 반등을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거든요. 대표님은 자동차주 언제쯤 반등한다라고 보시나요? 뭐 커밍순? 조만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현재까지 상승을 해왔다라는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슈는 결국 미국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 상승이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현재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발굴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결국 9월 달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현재 테슬라와 인도가 버리고 있는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인도에 짓겠다라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인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세를 인하해 주는 그러면 결국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또 호재성 재료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도 현지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우리가 9월 달로 넘어갈수록 좀 더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8월 달은 수급적인 주인이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면 9월 달로 넘어갈수록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돌아오는 시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자동접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다 보니 좀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동반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동량 지표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인도 시장에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놨던 것이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가 매출에 대한 수출 동량 지표고 앞서서 보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동량 지표입니다. 이런 과정들 안에서 지금 현재 자동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앞서 봤다시피 이제 인도라든지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이 자동접종이기 때문에 후반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전 대비 많이 내려왔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 하반기를 보고 지금부터 좀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신규로 좀 접근해 보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을까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자동접종들을 매수를 하실 때 몇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좀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내에서에 대한 자동차 생산 기지가 현재 40%대까지 올라왔다. 육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4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조지아와 엘라바마 주에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런 생산 기지에서 상당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지도로 봤을 때 이런 조지아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발주가 가능한 기업들이 존재하는가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 부품류들이 마진 폭이 좀 더 개선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들이 마진이 1에서 6% 정도 나온다면 전장 부품류가 들어갔을 때 10%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한 개가 고성능과 고사양입니다.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지 여부 그리고 고사양 차량에 들어가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미국 내 전초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가 미국 내에서 몽고메리부터 시작을 해서 애틀란타까지 이어지는 85번 고속국도를 타고 올라가는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또 인도에도 함께 진출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인도에 대한 더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또다시 한 번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와 미국의 더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자라고 정보를 고르는 팁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너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님은 좀 유망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앞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련주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사가 국내 상장된 업체만 하더라도 150개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함께 진출했던 기업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인도에 함께 진출했던 기업이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것이 오래 진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2008년도에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16년 동안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가동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다시 어떤 이슈가 있냐면 2025년도까지 조지아 자동화 공장을 우리가 완공하겠다는 큰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에 대한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공장 자동화를 그만큼 상당한 목표치까지 올려내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최저임금은 국내의 최저임금보다 1.5배가 더 비쌉니다. 임금 요건이 그만큼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장 자동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 안에서도 공장 자동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화신이라든지 또는 pH, 과거 평화종공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진산업이나 서연이와 SL, 성호화이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급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A급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서진 오토모티브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또 대원광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A급 티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을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가 많이들 나타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빠진다면 그 기업을 좀 더 선별적으로 골라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주 섹터 앞으로 관심 있게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